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여기시는 여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사야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 이것은 이제 한 150년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사야부터 이제 한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53장을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사실은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00년 전에 일어날 그 이야기를 먼저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100년 200년 후의 일 혹은 700년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수모와 그런 수치와 그런 핍박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게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행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이런 섭리, 계획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람들의 눈에 형편없는 모습, 무슨 권세나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아닌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아직 멸망되지 않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아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개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갈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잘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54장에는 어떤 말씀이냐 53장은 권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오늘 이 5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셔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잉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만약에 부인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다는 것은 출산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시집을 간 아내 부인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나를 봐도 알 수 있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첩으로 온 사람이 자식이 있어서 자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낮부터 와서 저렇게 부르짖고 하는 게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이 맺혀서 자식 없는 이 서름 이 한을 하나님 앞에 푼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건 이런 고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시겠다. 그들이 즐거움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거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부가 혼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계속 낳고 자녀들을 불려 나갑니까. 남편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의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금 이 홀로 된 이 여인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남자 여자의 어떤 과부 남편이 있는 부인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은 누구냐면 옆에 있는 강대국들. 바벨론, 아수르, 시리아 많죠 주변의 열국들이. 그 열국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인구도 작고 땅도 작고 그러니까 마치 과부처럼 되어 있는 홀로 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이 땅의 강대국 큰 나라들에 비교했어도 하나님이 그 자선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복이 제일 좋으냐면 자식 보기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과거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이 여성들이 자녀가 없으면 마치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그 시동생이라고 그러죠. 시동생이 자기와 살아서 자식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대상속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이 시를 번성하는 이 원칙을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식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앞으로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 멸망당한 이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 패했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황폐화됐다는 거죠. 노략질 당했다는 거죠. 뭐 여자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다 겁탈하고 또 첩으로 삼고 아니면 여정으로 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라가 풍비박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끌려가서 정로로 타고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이라. 우리는 일제 36년도 아주 치를 떠는데 70년 우리의 배가 되는 그 기간 동안 타국에 가서 그런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멸망당해서 숫자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황폐화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강대국보다 더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 2절에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했죠. 뭐 여러분들 여자래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함께 해서 땅 따먹기 같은 거였어요. 그런다고 그 땅이 제 땅이 되는 게 아닌데도 아주 신나게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와요. 그 전에는 자기 땅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으니까 소유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시 귀환했을 때 그슬이 자기 땅으로 삶는 거 자기 땅으로 하나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을 받는 것은 이 땅의 경계,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넓게 넓게 말뚝을 받는 사람은 넓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입을 막 크게 벌리지 마세요. 무식한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넓게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키르키즈 선교사님이 이제 한 두 달 정도 한국에 와서 있는 가정을 잠깐 만났는데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걔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니까 거기 이제 엄마 선교사, 아버지 선교사도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4살짜리 걔가 먼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그 쇼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좀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좀 음질하더라고요. 이 어린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이 14살 뭐 한 10살 뭐 그렇게 이제 조그만 아이들인데 첫 마디가 뭐냐면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집을 좀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모슬렘 지역이니까 모스크도 많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전이죠. 모스크. 그게 마을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땅에 교회들이 많게 해주면 좋겠다고 또 그래요. 그 조그만 입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통한지 말이죠.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기 지금 장막에 터를 넓혀라. 그들의 삶의 거주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땅을 넓혀서 부동산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마가 없어서 땅 없는 사람들 나라 이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장막에 터를 넓게 잡고 그 지경을 지게석이라 그 지경을 넓게 하는 말뚝을 박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뚝을 박은 걸 함부로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계로 삼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사회를 쭉 함께 나누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봤죠. 사람들이 이제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승냥이나 이런 짐승들이 서식처가 됐다고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이 있지 않고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하고 또 이런 짐승대가 서식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 황폐한 성읍을 도시를 마을을 이제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은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제 쫓겨나가고 죽기도 하고 또 팔려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되돌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수치를 당했지만 또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속에 살았다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강대국을 쫓아. 이 아수르가 침략하면 애굽의 손을 빌려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우리한테 힘을 보태주세요. 또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에 조공을 바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과 이 죄악을 이제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지으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아시다.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아라는 말이 이 체바우트라는 말이에요.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말로 체바우트라는 말을 써요. 체바우트는 뭐냐면 무수히 많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족속들 할 때 체바우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한 나라 한 족속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열방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체바우트 여우와 야우의 체바우트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자 구속자 구속 혹은 대석 이것은 뭘 말을 하냐면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물건처럼 쭉 진열되어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기 이제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다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매질을 할 수도 있고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과거의 노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일꾼이고 하나의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속자라는 폐는 뭐냐면 그 어떤 선한 주인이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샀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다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이 선한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선한 주인은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샀지만 이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는 자유하다.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 구속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속전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십니다. 이분이 남편도 되시고 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돈을 주고 다시 되 산과와 같은 구속자도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위에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와 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어떤 이 관계지만 이 관계 속엔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히브리 말로는 바 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 알 우리가 이제 바알신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이 있죠. 그 바알이 여기 나온 이 바알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남편에는 그 바알신을 가리키는 그 신하고는 이게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기 나온 이 바알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소유자 권세자 남편 이런 의미가 이 바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든 부부의 관계가 됐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남편을 만나서 과거에는 창기가 돼서 나쁜 짓을 했지만 이 거룩한 호세아를 만나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죠.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의 씨가 아닌 이 세상에 또 다른 남자의 씨를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석에 있는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버렸어요. 한 번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치신 거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 표현을 지금 여기 버렸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내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버린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인생 채찍을 막고 깨닫고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큰 대가를 지부한 거죠.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내 안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넘치는 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국률이 지금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으니까 남편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만 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국률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국률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9절과 10절에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의 하나의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 처음 든 분 없죠. 노아 노아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속에 자란 게 뭐냐면 죄악과 죄성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패악한 것들만 상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물로 심판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보고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구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갓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 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는 건 뭐예요? 자연재해나 뭐 예를 들어서 큰 이런 우리 땅에는 지칭이 있단 말이에요. 지칭 그래서 이 지칭이 서로 맞지 않고 균열이 생기면 지진이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5점 몇 그거보다 더 강한 건 6점 몇 7점 몇 아주 강력한 지진이 오면 산이고 뭐 바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자연재해가 극한 자연재해가 와서 이 자연을 훼손하고 어떤 형태를 바꾸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신뢰의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시는 여왁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말씀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 사실화 하고 이 표현들을 지금 적어 나간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몇백년 전에 이사열 통해서 예고 하신가 하는 거예요. 왜 예고를 하셨나 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방주사 맞아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항체를 가져서 이기도록 그래서 건강이 해체지지 않도록 면역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슈브. 돌아오라.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 남은 자들만 구원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의 옛 이야기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이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 이 불의하고 불법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울 수 없고 또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따를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쫓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이 센서가 세상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우리의 생각을 몰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우리는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의 것에 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룰과 자비와 또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멸망을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죠. 얼마나 우리가 우상승배에 빠져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종교 불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그만 무슨 있으면 점치르고 굿하고 고사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미신을 많이 섬깁니까? 또 치성을 드린다고 세국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말이죠. 이런 게 다 가증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국류를 베푸셔서 참고 참으셔서 예수 글수를 믿는 믿음의 씨앗들이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고 우리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우리가 복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철덕같이 믿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니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또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믿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믿는 반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살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큰 국률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셔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 앞에 뜻 앞에 우상승배로 혹은 세상 연락과 세상 욕망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까 가는 거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자꾸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러면 안 돼.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안 돼. 덤비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자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비록 내가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주님께 더 근신하며 겸허하며 하나님께 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돼지. 나는 괜찮아. 괜찮은 거 없습니다.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좋은 일 혹은 굳은 일 나쁜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 순정하고 청정하고 따르는 게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그걸 나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믿음의 이 길을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률이 여기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극률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인해하심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크신 은혜의 은총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눈물과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함께하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종기 돌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슬렘 지역에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주님 찾아오셔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아픔 상처 고통을 주님이 짊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